제 옆에 오늘 제일 오래 기다리신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호 박사님 나아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삭재판은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대기실이 폭풍 같았습니다 지난주도 송영길 당대표 수요일에 나오셨고 오늘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현 정부랑 가장 잘 싸우는 두 분이 수요일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요 또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최대집 그분이 출연하시겠다고 참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으로 그분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저희가 딱 픽업해서 전화드리니까 나오겠다 본인 스스로도 여러 종표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의사잖아요 저희들이 월요일을 종영했는데 혹시 또 무삭재 감독판이 입학용되는 수요일에 나오겠다고 제가 너무 전투적으로 못 싸우니까 이분들이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딱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래도 무삭재판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삭재판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삭재판 처음은 카르텔이네요 원래 카르텔이라는 게 경제 용어 아니에요? 경제 용어죠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단합하는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반 카르텔 정보가 되겠다 저는 반이 반대하는 반자가 아니라 반반의 반자 같아요 나한테 유리한 건 카르텔을 하고 나한테 불리한 건 예를 들면 처 박사를 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왜냐면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가 떴어요 또? 그게 뭐냐면 국정원의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게 어느 검찰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한 거예요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윤석열 서울지검장 때 수사한 건데 검찰이 이병박 정부의 MBC 장학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이 당시 홍보수석은 유동관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 장학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는 내용이다 엄청난 내용이네 이게 어떤 거냐면 2017년, 2018년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 증거기록 진술 조서 내용을 경향신문이 확보를 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2017년 11월 5일 날인데 2017년 네, 2017년이요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서 했겠죠 MBC 방송 장학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 보고서 그래서 2010년 3월 2일 날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징 방안 문건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를 냈고 그 내용은 뭐냐 방송 장학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그럼 이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서울지검장한테 보고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검은 커넥션, 검은 카르텔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 경향신문이 작정을 했나 그래 요즘 경향신문 볼 거 없더니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단독으로 왔는데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심이다 그 당시에 홍보수석실이 국정원 직원에게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동관이 이렇게 해놓고 내버려 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약에 검찰이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언론 장학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더니 그 국정원 직원이 나 나중에 발각되면 작살나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자빠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겁나지 그렇죠 그런데 지시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직권 남용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이때 제대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동관은 살아남았고 지금 대통령이 된 당시 서울지검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언론을 장악해야겠다 너의 옛날의 기술을 너 잘 알았겠죠 수사기록 다 봤으면 수사 잘하네 방송장 잘하네 이게 카르텔이죠 어떻게 뭘 카르텔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카르텔을 공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뻔뻔해요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 하면 어때? 뻔뻔한 걸 넘어서 염치도 없고 무도하고 그렇죠 그냥 뭐 아예 뭐라고 적당한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과거에 봉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단어가 안 떠오르라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책을 읽는 게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야스찬 뭉크라는 사람인데요 보니까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존스턴킨스 대학교에서 지금 국제학부에 있는 교수라는 사람인가요? 포퓰리스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포퓰리스트들은 세상을 복잡하게 안 보려고 한다 단순하게 보려고 한다 단순하게 봐야 되니까 선과 악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포퓰리스트들이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폴란드와 터키에서 반자유주의적인 포퓰리스트가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국내적으로 적으로 지목된 세력도가 긴장을 고조시켰고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선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했다 또 하나가 2010년도 헝가리의 오스만 빅토르라고 하는 청년민주동맹이 압도적인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충실한 추정자를 임명하여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손에 넣었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했고 선거제도를 유지하게 바꾸고 NGO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중앙유럽대학을 폐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예를 들면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들의 반자유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반자유주의적이잖아요 본인은 자유를 막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서 헝가리의 그 사람은 끝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도 여전히 유럽에서는 이 포퓰리스트들이 제3정당의 형태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런 데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면 지금은 위험한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나스크문크 교수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빨리 단절하지 않게 되면 민주주의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른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나은 제도라고 하는 부분과도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슬픈 상상 정정정권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르쳐주는 그런데 이건 좋은 경험은 아닌 거죠 슬픈 경험인 거고 아픈 경험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전형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유럽, 서유럽, 동유럽, 미국 이런 어떤 곳에서 반자유주의적인 파플리스트들이 어떤 적으로 누군가를 규정하면서 그들을 적으로 느끼는 유권자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 선동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민화 또는 예를 들면 중우정치를 통해서 어느 순간 확 이슈를 잡아들이면서 선거 과정에서 다수를 점화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마치 카르트레가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들은 적인 거죠 나는 적을 공격하는 선한 사람인데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선을 공격하는 자들이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유럽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우리도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 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건드리려는 거지 인종차별 문제부터 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적과 아를 구별시켜서 제가 보다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투표율을 낮추고 우리의 자기의 지지층들을 탈탈탈 털고 상대방 지지층을 공격해서 정치의 혐오를 느껴서 동원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기려고 하는 타자화 시키고 과거에 아들 부시 때 칼로브가 채택했던 전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우 예를 들면 반젠더적 반페미스적인 발언을 해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욕설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둘로 쫙 나눠서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어제 괴담 그다음에 마약 이러한 망언과 망발을 대중화시키는 세상에 제가 볼 때는 마약집단이라고 했습니까? 괴담 뭐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뭐 반국가 세력 마약에 취해서 이러한 용어를 정치 엘리트 엘리트라고 부를 수도 없지 하여튼 정치 지배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뇌까리는 거야 한마디로 떠들어 대는 거야 국민들도 여기에 예를 들면 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욕설을 했다 사실도 아닌 건데 실제로는 사실도 아닌 내용이 왜냐하면 이건 북미 협상 과정에 하나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빠트할 수 있는 안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럼 그 욕설을 누가 한 거예요? 트럼프가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노래 불렀다? 아니 종전선언은 어디서부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인가요? 부시 때인가요? 조지 W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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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간 거점으로써 종전선언이라는 공간들을 만들고 이거의 완충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넘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건데 그러면 부시한테 욕하고 트럼프한테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 정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1948년대 여순순전 사건 때 거기에 있는 국민들을 다 빨갱이화시키지 않았으면 그때 빨갱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순이 이제 그 뒤로에 이어서 4.3으로 갔던 배경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이 이승만이가 했던 아주 직거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빨갱이 빨간 사람으로 완전히 매도시켜 버려 우리도 어렸을 때 저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빨간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계속해서 이용해 저희 어렸을 때 만화에 북한을 불나러서 했었죠 그래갖고 윤석열까지 와서 반북주의잖아요 반북주의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문재인은 그걸 위해서 심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했던 사람들 그것도 안 되지 안 되니까 노동조합 실체도 없는 이권 카르텔 실체가 있나요 지금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본인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건 담합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거든요 사적 이익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카르텔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선언만 있어요 선언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뭔가 줬다면 뇌물을 받거나 제3자 뇌물이든 뭐든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성을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퍼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소위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의 증거우선주의에도 어긋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스로 한 얘기인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통치라고 얘기하는 것을 1년 내내 계속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초반에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경영신변이란 기사 사실상 이 카르텔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법적 카르텔이 가장 큰 거고요 따지고 보면 그건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이 대장동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된 거고 거기에는 특수부 통해 박용수라고 하는 가장 그 위에 있는 네 이 사람부터 시작이 시작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네 소위 돈을 마련하고 돈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결합해서 SK동까지 들어와서 대장동이라는 판이 만들어진 거고 중간에 이제 김만배가 쑥 들어와서 김만배는 박용수랑 매우 친한 사이인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부정합니다만 예 김만배도 잘 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위 이거는 이제 법조인들이 부동산업을 통해서 만든 카르텔이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법조인끼리 정관예우라는 방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부를 순간적으로 정관예우라는 것으로 벌은 카르텔이 이런 카르텔을 깼을 때 소위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예를 들면 생각 사유 세계가 성림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전혀 이게 관통하지 않으면 법조인으로 살아가면 죄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법조인으로 살아가서 특수부 검사들과 친해지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카르텔인 거죠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아마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조 카르텔을 깨는 게 어쩌면 되게 중요한 우리 시대의 정의사회 구현의 핵심적인 테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브라질의 룰라도 결국은 법조 카르텔을 당한 거죠 감옥 갖다 나와서 사실 정리했죠 전형적으로 그때 당한 거지 브라질의 기득권자들이 법조 카르텔을 당한 거지 거기에 저게 들어가죠 언론이 들어가죠 언론이 있게 하죠 법률 진짜 검찰의 수사권은 절제되게 행사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마음대로 두르게 되면 그 칼자루 때 우리 역사에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틀인가 3일 만에 사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또 예를 들면 조봉함 선생님도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야당 야당 지도자 언론 노조 시민단체 이제는 공무원까지 깨서 작살을 내는 거잖아요 전방에 작살을 내는 거예요 나랑 싸울 수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든 먼저 친다 쳐서 촛도화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제가 볼 때는 이동관 앉혀놔서 KBS 망하게 하고 MBC 민영화 시키고 YTN 분할해서 청산해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아 YTN 자본에게 자본에게 넘겨버리겠죠 제일 편하잖아요 내버려 두면 또 노조가 계속 있으니까 다시 복원될지 모르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MBC KBS는 그냥 니들 적은 돈으로 알아서 그냥 살아 가게 하고 MBC는 민영화 시키면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본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본이 방송사를 차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겠습니까 자본을 위한 방식으로 가겠죠 많은 해외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사회로 가고 있어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하게 되면 KBS2도 없애겠다면서요 KBS2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데 제가 압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일단 수신료를 분리하게 되면 KBS의 예산이 수신료가 6천억에서 한 천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5천억만큼 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방송을 청출할 수 있는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KBS 보려고 하겠습니까 BBC같이 예를 들면 아주 순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밝힐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고 MBC 제가 볼 때는 민영화 시키면 옛날처럼 삼성이 TBC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가지고 있게 되면 오락 융 이런 식으로 통해서 탈정치화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고 YTN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방송과 라디오를 분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방송 자체가 자본의 방송으로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고 자본은 당연히 보수적인 정당과 결합해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충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죠 그래서 내년 4월 선거도 우리가 쉽게 볼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오늘에서 뒤떨다 이재호 장관이 오늘 보니까 됐어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반적인 내년 4월 총선의 밑그림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민주진보 진정 같은 경우는 매우 예를 들면 앞으로서 공안정국에서 구석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조직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고 언론은 끊임없이 소위 가장 이 정부의 어려운 부분들은 밝히지 않을 것이고 야당 또는 민주진보 진정에 대한 비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막 의혹을 양산을 시켜내면서 중도층들을 완벽하게 이격시키려고 하는 측면들로 갈 거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대한 상황이 없다 올 여름 그 다음에 9월 10월 자체는 제가 이 방송에서 대회전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소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소위 서유럽의 소위 파플리스트 정작 구구정당들의 등장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 구구정당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또 분단이라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를 들면 상식적인 어떤 정치적 흐름들을 가진 정당들이 존재해야지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침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상황도 되게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손재터격도 얘기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당이 이런 식으로 매우 예를 들면 공격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산발적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구구적인 정당 아니면 구구적인 정부를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상태 자체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175만 정도가 자기가 받은 돈 가지고도 빚을 못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절박한 사람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은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박상인 나오신 게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검찰 권력 그 다음에 경찰 권력 장악했고 법원까지는 아예 부분적으로 장악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왜냐하면 법무부에 인사검증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법원 판사들도 다 걸려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언론도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이송관이 되면 완전히 활용 정점을 찍을 것이고 일단 오늘 경향심 보도를 보게 되면 완전히 예를 들면 언론 장악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라고 윤석열 서울지검장 하에서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 형과의 방통위원장 임명할 테고 그럼 언론도 완전히 장악해서 혹두각시 받아쓰기 언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의 홍보수단으로 모든 전언론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악 개드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직사회도 이제 차관 제가 볼 때 자기 말을 잘 듣는 공무원들을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권 정치권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락이 걸려있는데 송영길 전 당대표를 걸면서 민주당 다 작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좌관이 구속영장이 저기가 돼서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좌관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가 진술을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송영길 전 당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조금 브레이크는 걸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별건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이재명 타겟으로 해서 내부 분열시키고 또 이낙연 들어왔으니까 절 됐다고 해서 언론 이용해서 또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 얘기가 두겠죠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1년 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용은 입으로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딱 중대선거고자 하자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또 나눠먹기 정치권 나눠먹기에서 그럼 이제 올드버이들 들어오고 완전히 정치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고 국민들은 저런 인간들한테 뭘 투표해 라고 하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게 될 거고 의회는 쟤네들이 나눠먹기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자기네들 똘마이 정당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새끼들 다 이제 공천 잡아 넣어서 완전히 친정 완벽한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는 그것밖에 없을 것 생각이 들고 그 기획을 저는 MB들이 MB추시 하고 있고 칼잡이들은 검찰이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박영준이도 완전히 뒤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가지 MB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MB 정부 시장의 방식과 되게 유사해요 당연히 거기서 기획을 했겠죠 기획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MB계가 선거를 되게 잘해요 MB계가 했을 때 선거를 뒤진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매우 고도의 선거전수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볼 거예요 무슨 사건 국민의 삶 이런 건 상관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일본 문제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 문제는 매우 중대하죠 일본의 세력이 완전히 한반도에 간접적 점령 하여튼 간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쪽은 괴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찬 거 어쩌고 얘기할 상황이 있는데 매우 세련되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들을 갖고 가지 않게 되면 말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또 그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돌격대로 관찰시켜주는 사람이 윤석열 접근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 줄 건 줄 건데 하지만 그건 예를 들면 되게 외피적인 것이고 실속들은 다 차릴 거고 우리는 다 뭉개질 거라고 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응징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재품들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더 가다 보면 제가 볼 땐 일본 한국 자체가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산업 자체가 예를 들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 수출 올해는 1.4%라고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럼 예를 들면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 무조건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이 안 좋은 거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정치 허무가 발생해서 어떤 형태로 가게 되면 어쩌면 더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 집권이 아니죠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경로가 또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선거 전략 야당이나 민주 진보 진영이 선거 전략을 매우 섬세하고 단합되게 하지 않게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 주류가 아니고 그러면서 개혁적 의원들이 또 검찰의 수사도 맡고 있고 그러면서 기득권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트워킹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대로 안 싸울 테고요 그렇죠 또 싸우는 개혁적 인물들은 고립해야 될 거고 제일 지금 딜레마가 그러한 구도로 가는 것 같네요 친문 의원들이에요 친문 기득권자들 친문 의원들이 과거에 맞춰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반 몇 년도 중반부터 친문 진영 의원들에게 이익이 안 되게 되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태업을 하거나 그랬어요 다 막거나 하는 방식을 자기의 어떤 견해 입장들을 갖다가 관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주류화됐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민주주의 몇 점령인가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아니요 거기 다 요소요소에 박혀있죠 예를 들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런 핵심이었고 지금도 전해철 의원 얘기는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왜 직접 경험했었냐면 2014년인가요 2014년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예를 들면 중도정향인 사람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중앙대에 갑자기 교수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안치려고 했더니 바로 그냥 의원총회에서 친문 의원들 한 20, 30명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끊었어요 끊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친문의 힘들이 확인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갔었고 송일 전 당대표도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얘기할 때 언론법 관련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반대가 오니까 친문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와서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친문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추진하려고 하면 또 의원총회에서 또 확 일어나서 그걸 또 막으려고 하는 소위 거기에 86 출신들이 또 붙어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항상 결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86들은 친문을 빼더라도 당 주류들과 386이 결합돼 있어서 그 아래에서 자기들의 권위 권력들 갖다가 나눠먹으면서 했던 국회는 해먹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공격하고 싶은데 또 지금은 단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것도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물러나가게 했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그것을 사실상 당해서 했다라는 폭로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추 장관은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과했죠 그래요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혁신을 세련되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여론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또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접었습니다 그렇죠 맨날 변화할 줄 알았더니 변화하긴 커녕 맨날 똑같은 방식이고 똑같은 모습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생각밖에 KBS 얘기하다가 구도 얘기까지 갔네 참 KBS도 이거 KBS 망하게 생겼네 정말 노조원들 구성원들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생계가 쫓겨나는 끝나는 건데 6천억에서 천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5천억이 날아가는 건데 KBS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나를 덜어내야죠 수신적 분리징수라는 게 국민들이 그런 편하다 뭐 그런 아주 그릇된 논리를 갖고서 편하지 않아요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방송법에 있잖아요 방송법에 TV 수상기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을 납부해야 한다 분리징수하게 되면 본인이 두 개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랑 분리가 되니까 전기료도 내고 수신료도 내야 돼요 수신료도 안 내면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수신료도 보겠습니다만 돈을 안 내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차업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수신료를 수신료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공영방송 자체가 기업이나 정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돈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방송의 핵심적인 것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 수신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 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몇 푼 안 된다는 거로 해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난 KBS 보기 싫어 근데 그 KBS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공영방송을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법도 고쳐야 돼요 분리징수를 안 하게 되면 또 국민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력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상위법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한다거나 수신료를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들은 예를 들면 보수 신문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측면도 되게 많이 커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걸 폐지하는 대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고 정부가 영국 같은 경우는 폐지할 건데 2027년에 폐지할 건데 5년 동안 사회적 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의 수신료 납부가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좀 수신료 액수를 줄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2천 얼마인가 수신료가 2천 얼마인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2,500원이에요 한 달에 영국 2만 2천 원 독일 2만 5천 원 일본 1만 3천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KBS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KBS 일을 만들어서 이런 구조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KBS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신료 분리징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신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거죠 지금부터 국민 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안 될 거고 아마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사실 확인이 되면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외부 머리가 아프실 거고 KBS는 수신료로 46% 분담한대요 근데 BBC는 75% 독일 같은 데는 87% NHK는 98%예요 이런 구조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가 그냥 통일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정치를 너무 단순화시키려면 다 적을 만드는 거죠 적을 만들어서 작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 막아줄 겁니까? 그렇죠 매번 국민이 막아오긴 했습니다만 막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정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로 민주당이 안 막습니다 거기에 부하 내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개정, 기준표, 국회의자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중성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갈 확률이 크다 알겠습니다 맨날 좋은 얘기가 없어서 참 이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히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겪은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그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지배, 시리즈가 그 친위 세력이 우리 사회에 곳곳이 곰팡이처럼 숨어있다가 그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다시 이렇게 부활의 날개를 검찰이라는 아주 이상한 집단과 함께 결합하면서 군인 갖고 못하니까 군인 갖고 했다가 작살 났거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다시 부활해서 부흥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하여튼 뭐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민이 막을 수밖에 없죠 국민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보완해동해갖고 같이 먹고 살걸? 그럼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야 뭐 기득권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아쉬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네트워킹 해놨겠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다가 알프스로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라는 사람이 그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자고 근데 86주자의 대표주자라고 했던 고대 초항시장이라고 전대휘 의장을 했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잖아요 문재인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 야 신기해 난 이인영이라는 사람 나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신기한 친구야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나 보죠 또 국회의원 될려고 나 이인영한테 한번 묻고 싶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어긋나고 있는데 왜 한마디 얘기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국회의원이 저도 이렇게 예를 들면 지명하는 순간 맨 처음 입문과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 문제제기할 사람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저 뭐야 사회 공무원 사건 뭐 동일 얘기 다 했잖아 근데 지금 가만히 있죠 제가 또 이 분이 이인영 답하시라고 겁이 많으시나 당신이 학생운동 했고 전대휘 부장을 했고 말이야 고등학교 초학생을 했던 사람 그리고 문재인 개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뽑아줬는데 통일부 장까지 해먹었는데 지금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인영? 더 큰 문제는요 방금 이런 행위들 반국과 세력이라고 한 행위들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라는 거예요 다요 우리 법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헌법도 어기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얘기하는 정부조직법도 시작해서 남북관계기본법까지 다 어기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김영호 같은 작자가 와가지고 통일부를 장관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전직 통일부 장관이라면 자기가 헌법적 정신과 법률적 가치에 입각해서 통일부 장관의 수장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아니요 우리 김종국 박사님도 저도 그렇고 80년대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때 무슨 학생회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DJ가 픽업해서 말이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싸웠던 많은 학생 대중들은 예를 들면 감옥 갔던 사람들 많고 지금 얘기하는 학원 강사 직업을 못 구해서 말이죠 그리고 고문당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의문사도 많아요 그걸 딛고서 국회의원 배지단과 아닌 사람들 그러면 그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진짜 자기네들 오래 해먹었으면 불칠만 선언해서 DJ가 자기네들 건져서 후배 양성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면 내 이름 다 내 열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까 다 보십시오 지금 혁신위에 조용히 황희 의원이 들어갔어요 친문 핵심 의원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아니 혁신위에 황희 의원이 왜 들어가냐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상대표가 왜 그걸 용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맨 처음에는 청년이나 여성 데리고 오겠다고 하다가 비주류, 소위 말하자면 비명 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친문에서 장관했던 핵심 의원이 갑자기 어느 순간 거기로 들어가요 제가 그러면 혁신의 내부에서 친문 진영의 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대변하는 게 황희 의원일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가요? 그게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또 최고위에도 송갑사 의원 또 쏙 집어넣고 이런 거 보면서 혁신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저렇게 할 거면 혁신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왔고 또 그 공과를 민주당 의원들이 다 먹어버렸고 4.19 혁명의 학생들은 5.18 경제민주화운동, 8.7 6월 항쟁도 마찬가지로 그 공과들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또 몰래 구태타에 도망가 숨어있고 2010년 축불항쟁의 결과도 다 먹었잖아요 맞습니다 축불항쟁에 참여한 국민들이 돈 받았어요? 임금 올랐어요? 불평등 해소됐나요? 진짜 이건 사과하고 사죄하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사람들이 또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익을 위한 구판을 불쌍한 거 아니고 국민들이 또 토요일마다 또 나가야 돼 쉬지도 못하고 또 나가야 돼 비후 변화 때문에 올 여름은 또 얼마나 겹습니까? 또 가서 싸우고 그러면 또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근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요 촛불 시위할 때 토요일날 낮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느 분들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야 진짜 날씨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오시던데 너무 더워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니까 아까 제가 이인영 장관한테 한 얘기는 충심에서 한 소리입니다 워낙 개진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이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대협이라고 하는 가치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전대협 가치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기적 고뇌화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같이 고생했던 80년대 했던 우리 무삭재 박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저는 뭐 고생 많이 안 했고 선배님들이 진짜 고생하셨죠 독재 정권 아예 아예 진짜 진짜 목숨을 고생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래도 목숨까지 안 걸어도 되는 싸움을 했으니까 군바리들 군부 군인들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내니까 이제 군인들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들 활용해서 말이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전현희 위원장님 같은 전사들이 있고 말이지 소영길 전 대표 같은 전사가 있고 추미애 전관 같은 전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김종욱 박사님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내일 아침에 저희가 방통위원이신 김연 의원을 저희들이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홍영익 박사님 또 김준혁 교수님 그리고 남영희 강민구의 시사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추미애 아들에 대한 문제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오케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원래위원회에서는 무죄로 다 나왔는데 유병원이라는 사람들이 또 조작질을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조작질해서 이상하게 만들었다 두 가지 팩트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유영하인 뉴스 코멘터리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